서로가 실증을 좀 빨리 느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성향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은 그냥 좋으니까 좋을 땐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좀 지나고 나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케이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남자 그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BTS 그리고 블랙핑크 그 멤버 BTS 멤버 뷰랑 블랙핑크 제니랑 사귄다는데 네 뭐 인정은 안 했어요 서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둘의 궁합이 어떤지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선남선녀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말할 게 없는데 그냥 양은냄비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그런 양은냄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이 좀 식을 때도 금방 식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실증을 좀 빨리 느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성향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좋으니까 좋을 땐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성향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니 씨는 보면은 물론 뭐 얼굴 미모야 말할 게 없고 뭐 못하는 게 없고 막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제니 씨가 보면 이렇게 성적 매력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야하다고 야하게 보인다고 성적 매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분은 자체가 남자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성적 매력이 굉장히 이렇게 큰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인기가 많을 거고 그렇긴 한데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또 이 분은 제가 봤을 때 네네 현실주의자고 웬만한 거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나를 좀 챙겨줬으면 알아서 나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이런 게 좀 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B 씨도 똑같아 마찬가지로 현실적이긴 하면서도 또 여자 쪽에서 나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을 때는 그냥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돼요 이 사람들은 왜? 현실적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뭐 길게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자주 안 만나면 길게 가겠지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인지를 하죠 금방 실어가는? 알겠습니다 이 B 씨도 분명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질 가능성도 있죠 있고 그 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아 군대 가기 전에? 네네네 아무래도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감성에 막 도치되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현실적인 사람끼리 만나면은 좀 잘 끊어지는 편인가요? 아무래도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내 환경?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성적이잖아요 사랑은 이성적인 것 같고는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형이 너무 틀리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궁합은 현실적인 사람 한 명? 감성적인 사람 한 명?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오히려 궁합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보면 이성적이다 뭐 감정적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런 걸 좀 겸비하지 두루두루 사람이 사람마다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랑을 할 때는 감정이 조금 앞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이분들은 성향 자체가 좀 안 맞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의 매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확 끌리고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지만 진짜 양은냄비처럼 식을 때는 제도 없이 금방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간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뭐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